부산 청학동에서 얻은 집은 귀신이 바글바글한 집이었다. 때는 제가 17살 후반쯤이었으니 약 2004년 겨울쯤 되겠네요. 16살 때 집을 나와 이리저리 거에 전국을 돌아다니다 싶어 하며 살았던 저는 17살 때쯤 맘이 맞는 형들과 친구와 함께 부산 남포동 족발 골목 뒤쪽 허름한 여관에 새를 놓고 살게 됐죠. 이때는 같이 사는 4명 다 일을 안하고 맨날 놀던 때라 방세를 낼 돈도 없거니와 밥 먹을 돈도 없어 거의 하루 종일 졸졸 굶다가 어떻게든 몇천 원을 모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라면을 끓여 먹던 시절이었죠. 당연히 방세를 안 내니 여관 아주머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갈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던 우리들은 해결책을 찾던 중 저보다 한 살 많은 A형이 자기가 아는 대구 여자의 두 명이 있는데 지금 부산에 내려와 있다고 그 애들은 돈이 있고 우리는 방을 제공해주면 될 것이라고 했죠. 마땅히 해결책이 없던 저희들은 단번에 오케이를 했고 그 여자애들과 만나기로 했죠. 저녁쯤인가 A형과 함께 여자애 두 명이 저희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안 그래도 좁은 여관방에 여섯 명이 있자니 답답도 했지만 그 여자애들이 술을 사오더니 우리는 막 먹기 시작했죠. 한참을 먹던 중 와 이 여자애들 기가 어찌나 세든지 한 여자애가 술이 취해 여관방 문을 부숴버렸지 뭡니까. 나무로든 문이었는데 출입문을 부숴버려서 여관집 아주머니 난리가 났죠. 너희들 안 그래도 눈꼬 시려웠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내일 당장 짐 싸고 나가라 하더군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죠. 당시 저희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여관에 장기 치료를 못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별말을 다해도 듣지도 않더군요. 여튼 어찌어찌하여 쫓겨난 저희들 황당했죠. 처음 보는 여자애들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워서 하룻밤 사이 쫓겨난 꼬리라니 뭐 어쨌든 그 담날 아침 일찍 여관에서 쫓겨난 저희들은 용두산 공원에 올라가 앞으로 지낼 곳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대구에서 온 여자애 두 명이 부산 영도에 아는 언니가 한 명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서 아마 저희들이 살아도 들뜻하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때 좋다고 하면서 빨리 연락해보라고 했죠. 대구 여자애들의 아는 누나분의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쉽게 허락해 주더군요. 혼자 사는 게 심심했나 봅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저희가 겪었던 모든 일은 그 집에서부터 비롯되었으니까요. 지금은 그 집에서 살아라 해도 못 살겠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가지도 않았을 거고요. 여튼 저희는 영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위치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기억나네요. 영도 청약주의소에서 조금 올라가면 조그마한 슈퍼 옆 골목 두 번째 짓. 그 집에서 도로로 나온 기까지 약간의 거리가 있는데 당연히 짧은 거리라 가로등이 없었죠. 밤이 되면 정말 깜깜하고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차가 다니는 큰 길까지 비록 몇십 미터 차이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 몇십 미터가 얼마나 무섭던지 밤에는 밖에 잘 안 나갔죠. 여튼 그 집은 완전 낡은 집이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푸세식 화장실을 본 것도 그 집이었으니까요. 완전 옛날 화장실 있죠. 나무판대기 두 개 깔려있고 거기다 발을 놓고 볼일 모는 화장실. 여튼 그 정도로 오래된 집이었죠. 집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 일자로 쩍 있는 그런 구조였죠. 대문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보이는 방은 어느 장애인 부부 방이었고 두 번째 방은 술집 여자와 그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아들 방이었는데 이 아들이 우릴 엄청 잘 따랐죠. 매일 엄마는 밤에 나가고 혼자 있는 게 불쌍해서 매일 밤마다 놀아주고 잠이 들면 그 아이를 들어서 그의 방에 옮겨다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왼쪽 파라나가 잘린 아저씨의 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은 저희 방이었습니다. 저희 방 바로 옆에는 모든 가구들이 쓰는 공동화장실인 화장실이 있었고요. 첫날 그 집에 도착하고 역시 밤이 되니 무얼 하겠습니까. 또 술을 먹죠. 방 주인이었던 누나가 엄청 털털한 성격이어서 환영주라고 술을 엄청 사왔더군요. 죽어라 마셨죠. 한참을 마시던 중 오줌이 마려워 누나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고 밖으로 나왔죠. 말했다시피 방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화장실을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땐 반쯤 취한 상태라 오 무서운 것도 없었고 아무 생각 없이 오줌을 누러 화장실을 갔죠. 문은 닫혀있고 불은 꺼져 있더군요.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불을 켜고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수염으로 얼굴을 뒤덮고 왼쪽 팔은 잘려나간 할아버지가 나무판자의 그 자세로 앉아서 절 가만히 쳐다보더군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정말 그 할아버지랑 문은 손꼬리에 잡고 있는 자세로 약 2초간 서로 눈 마주친 채 대치하고 있다가 서로 동시에 비명을 질렀죠. 전 완전 술이란 술은 다 깨고 홍비맥산에서 방으로 뛰어든 순간 전 방 주인 누나에게 팔 잘린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불 끄고 있더라고 진짜 놀라서 죽는 줄 알았어 라고 말했죠. 그러자 누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 옆방에 혼자 사시는 분이라며 원래 불안키고 볼일 보시는 불쌍한 분이니 그냥 놔두라고 하더군요. 놔두라는데 어쩌겠습니까. 금방 잊고 술을 진탕 퍼마셨죠.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무섭지도 않고 웃기기만 하여 2초간 멍하니 있다가 서로 소리 지르는 모습 그 할아버지가 놀라는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렇게 첫날을 보내고 공식적으로 그 방에 살게 된 저희는 약 일주일 뒤에 배구에서 내려온 여자애들 중 한 명인 혜지라는 아이한테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때는 밤이었죠. 저희가 살던 방은 정말 좁은 방이라 그때 7명이서 일자로 누우면 서로 살이 맞대지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을 끄고 서로 잠이 안아 잡담을 하던 중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야기가 끊기면서 조용한 순간 그때 혜지가 말하더군요. 지금 이 방에 몇 명 있께 그 질문을 들은 저희는 당연하고 어이없다는 듯이 7명이 있잖아 바보야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혜지는 듣고 놀라지도 말고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도 말라면서 현재 이 방엔 저희를 포함한 총 31명이 있다고 하더군요. 듣자마자 저희는 모라카노 전마가 약 처먹었나 야는 당연한 반응을 내보냈죠. 그러자 혜지는 자신의 엄마가 무당이라며 자신은 어릴 적부터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았다고 하더군요. 가령 귀신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러더니 이 집은 뭔가 이상하다더군요. 다른 집이나 방 같은 경우는 지방령이라나 모든 집에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이라는데 이 집은 계속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끊임없이 말이죠. 자신도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건 요지나 영한씨를 제외하곤 첨본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희는 믿지 않았죠. 솔직히 그 애를 만나기 전까지는 심령현상이나 가위라곤 눌려본 일이 없는 저희들로선 말이죠. 그렇게 그냥 흘려들은 우리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때 당시에는 정말 소름끼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방 구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그 당시 방에 들어오려면 총 두 개의 여다지 문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나는 대문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대문을 열면 부엌과 빨래를 하던 곳이라 보면 되겠고요. 부엌을 거쳐 지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문은 방문이 있습니다. 방문을 열면 정면으로 냉장고가 보이고요. 냉장고 옆에 조그만한 창문이 있는데 그 집이 약간 반지하 형태였고 밖에 있는 길이 언덕길이라 자연스럽게 반지하거든 구조였죠. 창문 옆에는 TV와 비디오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그 해지라는 아이의 시계를 뺏어서 차고 있었던 날입니다. 전 액세사리를 엄청 좋아했었죠. 목걸이나 시계 팔찌 등등 요즘은 문신으로 대신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여튼 그때 당시엔 돈이 없어 시계를 못 산 저는 그의 것이라도 대신 해보고 자라는 마음이었을 듯 싶습니다. 한참을 끼고 하루종일 아무 일 없이 지내는데 저녁 춤대자 해지가 시계를 달라고 하더군요. 전 당연히 싫다고 했죠. 좀만 더 쳐다줄게 라며 허절을 했지만 해지가 막무가내로 매달리더군요. 거의 집착하듯이 짜증을 내며 제 손을 낚아채 시계줄을 풀더군요. 순간 갑자기 격한 움직임에 시계줄에 살이 약간 베어버린 저는 짜증을 내며 미친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더니 잠시 뒤 해지가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초등학생 되는 남자아이가 이 시계를 보며 너를 하루종일 쫓고 있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물건에는 따라다니는 귀신이 있는데 니가 차게 되면 널 따라다니게 되잖아. 넌 기가 조금 약한 편이라 위험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라는 섬뜩한 이야기를 했고 그런 존재에 대해선 믿지도 않지만 왠지 섬뜩했던 저는 니 물건 다신 안 만질 거라고 말했죠. 그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으렵니까. 그렇게 문제를 일단 낚시키고 평소처럼 놀던 저희는 갑자기 장난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 시각 부엌 겸 빨래하는 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혜지에게 우리는 혹시 날 따라다녔던 꼬마가 아직 있냐고 물었죠. 그러더니 혜지는 우리가 있던 방을 쓱 한번 보더니만 냉장고 문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쪼그려 앉아서 날 웃으며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지금도 저희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심심 했었나봐요. 7명이서 모여있던 그때 당시엔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혜지를 제외한 저희들은 혜지가 지목한 냉장고 문 앞 부위에다 대고 마치 귀신이 있는 양말을 걸기 시작했죠. 마침 냉장고 앞엔 다 먹어쳐 버린 칠성 사이다 페트병 이 있더군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꼬마야 너 정말 거기 있으면 저 페트병 문 앞 까지 굴려봐 라며 막 웃어 지켰죠. 페트병 과 문과 의 거리는 약 1m 솔직히 말하면서도 이러고 있는 저희들이 웃겼습니다. 군중현상 이라 해야 하나 한 5분 정도 저희들은 냉장고 앞에다 대고 페트병 을 굴려보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때 였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수납 공간이 없었던 그 당시의 방 이라 저희 옷 까지 하며 책들 비닐봉지 들이 수두룩 했었죠. 그것들이 갑자기 누가 위에서 집어던지듯이 우리를 향해 마구 떨어지는 것입니다. 약 5초간 멍하니 떨어지는 물건을 바라보던 저희들의 귀에 갑자기 또르르르르르르르 하는 소리가 들리며 문 앞 까지 굴러가는 칠성 사이다 페트병 을 목격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6명 이서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방 가리킨 곳에다 대고 페트병 을 굴려보라 니까 갑자기 냉장고 에서 물건들이 떨어지면서 페트병 이 굴러가더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혜진은 어깨를 한번 으슥하드만 내가 진짜 있다고 말했잖아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그 사건은 이해가 되지 않죠. 저 이가 창문을 열어놓어 바람이 새게 들어와서 옷가지 들과 그 위에 책들과 페트병 이 날렸다면 몰라도 설마 겨울밤 창문을 열어놓는 집이 있겠습니까 저 이도 당연히 닫아놓았죠. 그리고 냉장고 위에 물건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가 냉장고 위에서 저희를 향해 던지는 듯하게 날아왔던 거죠. 저희 그날 밤 방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처 pc방에서 밤샘하며 날만 밝기를 기다렸죠. 그날 밤 해지만 그 방에서 혼자서 잤습니다. 그때 저희는 그 집을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땐 몰랐죠. 저희가 그 집에서 겪게 될 소름 끼치는 일들을 말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출발 신호 였다라는 걸 말이죠. 이번 일 또한 해지란 아이를 중심으로 겪게 되는 이야기 이다. 저번 일이 있고 나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았던 시기로 기억한다. 당시 첫 번째 일을 경험했던 우리는 그 방을 나올 까도 생각했었지만 돈도 없고 가출 상태인 청소년 집단이 어딜 가겠는가 현실을 순응하며 다시 그 방에 적응해야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날 밤은 모두 방에 앉아 비디오를 봤었다. 전편에도 말했듯이 그 집주인분이 슈퍼비디오 가게를 하고 계셔서 몇 편의 비디오는 공짜로 빌려 볼 수 있었다. 여하튼 모두들 집중해서 비디오를 다 보고 나니 역시 애가 저문 저녁 그 순간이 있지 않은가 컴퓨터나 TV로 영화를 끝까지 보고 한동안 멍하니 있게 되는 순간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조용한 상태로 몇 분간 누워 있었다. 순간 어디선가 끙끙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소리의 그런지는 바로 해지. 그녀는 자신의 배를 잡고 신음을 내고 있었다. 처음 몇 주간은 모두들 관심이 없는 눈초리 였다. 그냥 경미한 소리였으니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배를 부여잡은 해지의 신음 소리는 커져만 같고 온몸에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생각해봐라. 한겨울날 난방도 잘 안되는 자취방에서 땀을 비우듯 틀리는 게 가능한 일인지 5분 10분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커져만 같고 어느 순간 신음이 비명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제는 그녀의 손이 자신의 배가 아닌 머리카락으로 옮겨져 모든 머리카락을 쥐어뜨릴 듯이 뽑고 있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그녀는 자신의 비명소리 중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정말 섬뜩했다. 아니 무서웠다. 방금 까지만 해도 같이 누워 비디오를 보던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내 옆에서 머리를 쥐어뜯는 꼴이라니 몇 분 그 사태는 더 심각해졌다. 그녀의 입 속에서 정말 이상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남자의 목소리 였다. 확실하다. 그건 분명 남자들의 목소리 였다. 그녀의 입 속에 충울거림은 아리가 끝날 때마다 목소리가 바뀌어서 나왔다. 죽여버려 미친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온갖 욕을 자신의 입으로 내뱉으며 이제 자신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모두들 얼어있었다. 비디오를 감상한 후취 했던 그 자세 그대로 모두들 말이다.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발작을 하던 혜지의 목소리를 들었던 순간 이었다. 컷컷 거리며 중간중간 나오는 목소리 에서 죽어야 다 죽어버려 살 가치도 없는 년 이라는 말 과 동시에 혜지의 목소리로 살려줘 라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두 동시에 정신을 차렸다. 그때 난 혜지의 눈을 봤다. 극한의 공포에 질린 인간의 눈을 봤는가. 보는 사람마저 공포로 몰아넣게 만들더라고. 지금 생각해도 잊을 수 없다. 여하튼 정신을 차린 우리는 차리기 전과 마찬가지로 무용지물 이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간이 갈수록 혜지의 발작은 더 심해졌다. 어느 순간 그녀의 몸은 일자로 바빻지 굳은 상태로 멈춰 섰다. 그러고 몇 초 뒤 자신의 목을 조르며 상체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누군가가 휴대폰 폴더를 장난으로 접듯이 그녀의 몸은 미친 듯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접혀주고 있었다. 그때 그 반복 속도는 정상적인 속도도 아니었고 분명 혜지의 의지에 의했던 것이 아니었다. 바닥에 엄청난 반동으로 쿵쿵대며 왔다 갔다 거리는 그녀의 몸을 보자니 정말 공포로 인하여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더욱 괴로웠던 것은 그 상태에서 혜지는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며 눈은 공포에 질려 동그랗게 뜬 채 눈물 범벅이 되어 우리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순간 우물쭈물하며 얼어있던 우리들 중 나보다 한살 많은 형이 사태 파악을 하고 혜지에게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위아래로 접혀지는 그녀의 상체에 멍허니 쳐있지 말고 와서 맨팔 잡아 형의 외침을 듣는 순간 난 어버버거리며 떨리는 몸을 이끌고 그녀의 팔을 잡았다.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 무슨 한 팔에서 나오는 힘이 바닥에다 고정시키려 있는 힘을 다해 혜지의 팔을 눌러도 감당이 뛰지 않았다. 그때 혜지 몸은 여타의 여자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키잡고 가느다란 몸매의 소유자였다. 도저히 권장한 두 남자의 힘을 감당하기 힘든 몸이었음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녀를 제압하러 가슴팍에 올라탔던 양은 이미 나가 떨어진 지 오래 었고 혜지의 오른팔만 간신히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순간 우리에게 양팔을 잡히기 전까지 자신의 두 손으로 목을 조르던 그녀의 목을 봤다. 어찌나 세게 자신의 목을 졸랐는지 누군가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혜지의 목을 인정 사정없이 앓히거나 파놓은 것 같았다. 혜지의 목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있자니 정말 공포스러움에 내 눈에선 눈물이 사정없이 흐르더라고 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혜지에게 아니 혜지를 괴롭히는 무언가에게 울며 사정을 하기 시작 했었다. 그만 하라고 그만 괴롭히라고 양팔을 모두 잡힌 혜지는 이제 온몸으로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젠 자신의 몸을 잡고 있는 우리들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 발작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그녀의 몸에 가해지는 우리들의 힘도 강해졌다. 머리를 흔들며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채로 팔을 빼려는 그녀는 그때 당시의 공포 그 자체였다. 그 순간 이었다. 오른팔을 잡고 있던 형이 갑자기 팔을 내치면서 그녀의 입을 벌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당황한 나는 뭐하냐며 빨리 팔 잡으라고 소리쳤다. 순간 형이 대답하기를 입주 위를 봐봐 자기여 깨물고 있잖아. 그도 그럴 것이 해지의 입 주변에서 피가 한 줄기 정도 흘러나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대로 해지를 놔두면 자신의 여가 끊어질 때까지 깨물어 버릴 것 같았다. 이젠 나마저도 정신을 차리고 해지와 같이 대구에서 멍하니 쳐올고 있지 말고 빨리 구급차 불러 자신에게 소리친 것을 안순이미는 벌벌 떠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열고 다이얼을 누르기 시작했다. 몇 초 뒤 신호음이 가고 나서 그녀는 저기요 여기 영도 청학주유소 옆집인데요 친구가 이상해요 빨리 와주세요 라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다급하게 도움을 청했다. 길었다. 너무 길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은 약 10분조차 안 되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다. 그렇지만 믿을 수 없는 힘으로 발작을 하는 해지를 잡고 있기에는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다. 눈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10분여 정도 뒤에 순임의 휴대폰이 울렸다. 구급차였다. 지금 청학주유소 앞이라고 하더라. 난 그 자리에서 바로 뛰쳐나갔다. 엉엉 울면서 청학주유소 앞에 서있는 구급차까지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구급차에 도착하자마자 차 옆에 나와있는 구급대원을 보며 엉엉 울며 힘없는 손짓으로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빨리 오세요 라며 울부짖었다. 그게 우리 방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해지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했다. 먼저 방 안에서 해지의 입을 벌리고 있던 형이 구급대원을 보고 해지가 자신의 혀를 깨물려고 한다고 소리쳤다. 그 말을 들은 구급대원은 이상한 솜 같은 것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하얀 솜이 순식간에 빨갛게 물이 들었다. 그런 뒤에 아직까지 발작을 하고 있는 해지를 우리보고 같이 들어달라면서 문 밖에 있는 응급차용 침대에다 올려놓더니 압박용 벨트를 해지의 몸에 감자 그녀의 몸은 갑작스럽게 버둥대던 몸을 멈추기 시작했다. 해지를 응급차에 씻고서 나는 그녀의 응급차용 침대 옆에 앉았다. 진정이 드질 않았다. 몸이 자꾸 떨리고 울음이 멈추질 않았다. 해동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없이 물을 먹으면서도 울음이 그치질 않았다. 응급실에 도착해 의사들은 해지에 대한 간단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우리에게 해지의 혀가 아주 조금 찢어졌다고 입을 벌려서 혀 깨문 걸 방지했던 건 정말 잘했다며 우리를 안심 시켰다. 그러나 그보다 심각한 건 해지의 목에 난 상처들 이었다. 자해의 수준을 넘어 너무 참혹하게 자신의 살들을 찢어놓았던 것이다. 정말 가슴 아팠다. 잠시 뒤 약간의 정신을 차린 해지가 의사에게 자신이 아픈 것을 지적했다. 특히 배쪽이 아프다며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 윈깨를 팔에 꽂고 어느 정도 그녀와 우리들도 안정이 된 뒤 우리는 순임이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 에 저장되어 있는 대구 에 있는 해지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사실 전화를 건 이유 중 첫 번째는 해지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들 중 응급실에서 나온 처방약이다. 윈깨갓을 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해지의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런 년은 모른다면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 우리는 서로 전화기를 바꿔가 그들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게 딸에게 할 말이냐며 그리고 몇 분 뒤 해지의 가족들은 돈을 보내줄 테니 응급실비를 내고 해지를 대구로 올려보내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이번 일은 일단락 지게 되었다. 다행히 해지는 며칠 뒤 퇴원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매일 병원 로비나 해지의 병실에서 그녀를 지키며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집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고 순임이는 해지와 부산역까지 같이 택시를 타고 가며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해지를 부산역까지 바래다 준 순임이가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린 뒤 그녀와 함께 방으로 들어왔다. 잠시 뒤 방에 들어온 순임이와 나는 지친 몸으로 눕기 시작했다. 끝난 줄 알았다. 해지가 집으로 갔으니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해지가 발작을 하게 된 자리에 누워있던 순임이가 이젠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해지를 부산역에 데려다 죽어온 순임이와 내가 방에 들어와 누운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 이었다. 방에 먼저 들어와 누워있던 누나와 형과 함께 잡담을 나누면서 그냥 편안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기를 몇 분 뒤 아니나 다를까 방문 바로 옆에 누워 있던 순임이가 아까 전부터 있던 전원이 긴장 하기 시작 했다. 괜찮냐고 물어보는 우리들의 대답에 순임이는 그저 억지 웃음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 전혀 괜찮지 않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불길했다. 또 왜 이러는지 우리 모두 설마 설마 마음을 졸이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역시나 그녀 또한 끙 든지 몇 분 뒤 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아프다고 소리치기 끙끙 든지 몇 분 뒤 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아프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지때와는 다르게 순임이는 발작 증상이나 욕짓거리는 내뱉지 않았다. 단지 그녀는 정말 죽어버릴 것 같은 표정으로 땀을 흘리며 우리에게 아프다며 호소하고 있었다. 왜 그러냐고 묻는 우리에게 그녀는 자신도 모른다며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녀의 상태도 점점 심해져 갔다. 혹시 시체를 보신 분이나 죽어가는 분들을 보신 분들은 알지 싶다. 키부가 하얀색과 파란색을 반반 섞어놓은 것처럼 변하는 것 창백해진 다고 나 할까 순임이의 얼굴 또한 삽시간에 그렇게 변해 갔다. 솔직히 우린 그때 땀을 비질비질 흘리며 아프다고 호소하는 순임이가 불쌍하고 걱정되기보다는 해지와 똑같은 상황으로 변해갈 순임이의 모습을 더욱 무서워 했었던 것 같다. 해지와의 그 일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말이다. 여하튼 순임이는 얼굴은 파랗게 질린 채로 변했고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창백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다. 그 정도로 순임이의 얼굴색이 생전 본 적이 없던 색으로 변해 갔었다. 계속해서 붐을 호소했다. 일단 그 방주인 누나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순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러기를 약 5분 여정도 순임이의 얼굴이 지쳐가는 표정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마라톤을 완주하고 방금 들어온 사람처럼 그녀는 지쳐 보였다. 졸리다고 했다. 졸려 죽겠다며 자꾸 눈을 감으려 하더라고. 순간 우리 모두 느꼈던 것 같다. 만약 순임이가 여기서 잠을 자버리면 우리가 순임이를 자게 내버려두면 다신 그녀가 눈을 못 뜰 것 같다는 기분 그렇게 순간적으로 위기감을 느낀 우리들은 억지로 순임이를 흔들며 자꾸 피곤해 하며 잠을 자려는 그녀를 깨우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너무 피곤해 보였다. 순임이의 어깨를 잡고 막 흔드는데 그녀가 날 보면서 나 정말 피곤한데 좀만 자면 안 될까 라고 말했을 땐 나도 모르게 또 다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난 엄청난 세기로 그녀를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순임이가 정신 차리기만 기다리며 그녀를 흔들고 있는데 갑자기 순임이가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저기 대문 앞에 두 사람 누구야? 자꾸 나한테 말 걸어? 아까부터 자꾸 나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이상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방을 들어오려면 여다지 문을 두 개를 거쳐야 하는데 분명 방문이나 대문은 닫혀 있었다. 당연히 순임이는 밖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보인다며 자꾸 손을 흔들며 자기 보고 같이 가자고 한다고 했다.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져 간다는 것을 깨달은 방주인 누나가 대구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을 해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해지가 전화를 받는 순간 누나는 이제까지의 상황을 해지에게 설명했다. 상황을 들은 해지가 말하기를 순임이의 몸 상태는 예전부터 좋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과 순임이가 붙어있을 때는 순임이를 괴롭히려 접근하는 존재들이 자신의 귀에 눌려 오질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자신과 떨어져 있는 틈을 타 그녀를 괴롭히러 온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더라. 순간 순임이가 그 두 사람들이 이젠 방문 앞까지 왔다며 벌벌 떠는 것이 아닌가. 나는 순임이에게 그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말하면 절대 못 간다고 말하라고 전해주고 있었고. 해지와 통화를 하고 있던 누나는 순임이가 말한대로 해지에게 계속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해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먼저 자신이 입던 옷들이나 자신이 쓰던 물건들을 방문 앞에 줄을 그 뜻이 놔두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설명이지만 그때 당시엔 지푸라기라도 잡았어야 했으니 우리는 방 안에 모든 물건을 뒤져 해지가 입던 옷이나 그녀가 머리를 빗었던 빗등을 방문 앞에 놓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순임이가 방문 앞까지 왔던 그 두 남자들이 다시 대문 밖으로 나갔다더라.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다. 순임이는 계속해서 피곤하듯 잠을 자려고 했고 자꾸 그녀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 남자들은 조금 물러섰을 뿐이지 사라지진 않았으니 말이다. 순간 해지와 계속 통화를 하고 있던 누나가 우리에게 해지가 한 말을 전했다. 처음엔 자신들의 자력으로 데려가려 하지만 저항이 심하거나 그런다면 본격적으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순임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거나 배가 아닌 다른 쪽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 그녀가 정신을 잃지 않게 자꾸 기어있게 하라며 당부했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순임이가 갑자기 자신의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구르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고 괜찮나며 당황해서 묻는 나에게 순임이는 이상한 목소리들이 자신의 귀에다 대고 욕을 하고 깔깔거리며 비웃는다며 귀가 너무 아프다고 나보고 그만하게 해달라며 울기 시작했다. 난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하겠는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눈물이나 흘리며 그녀를 진정시키는 내가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문앞에서 냉장고 앞까지 구르며 자신의 귀를 잡고 괴로워 하던 순임이가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머리를 잡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곤 냉장고 문앞에서 티비까지 티비 앞에서는 맞은편 벽까지 맞은편 벽에선 문앞까지 누군가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상체는 약간 들린 채로 다리는 바닥에 구르며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그때는 순임이를 잡을 새도 아니 그럴 정신도 없었다. 멍하니 끌려 다니는 순임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방문 앞까지 끌려다니던 순임이는 갑자기 퀵하며 쓰러졌다. 힘이 쫙 풀렸다. 쓰러져있는 순임이에게 다가가기가 너무 무서웠다. 혹시나 우리에게까지 해코지를 해버릴까. 방에 있던 모두 잠시간은 쉽사리 순임이에게 다가가지 못했었다. 잠시 뒤에 먼저 정신을 차린 형이 순임이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숨소리를 체크했다.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코에서 숨소리가 들리더라. 난 냉장고 앞에 주거리고 앉아 머리를 잡고 지금 일어난 일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려 했었다. 더 이상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해봐도 방금까지 일어난 일은 설명이 되질 않았다. 그 방에 있던 모두들 다 나와 같은 생각 이었을 것이다. 잠시 뒤 쓰러져 있던 순임이가 일어나 그와 동시에 그녀는 정말 엉엉 울며 방주인 누나에게 안겨 울기 시작했다. 몸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누나에게 안겨 울은 순임이를 보고 있자니 나마저도 다시금 눈물이 나더라. 그녀는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그렇게 몇 분 여간을 엉엉 울던 순임이가 정신을 차린기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귀 속에서 막 욕을 하며 웃던 사람들 소리가 너무 괴로워. 뒤를 막고 뒹굴고 있다가 냉장고 앞까지 간 순간 눈 자신을 보고 웃고 있었다더라. 그러더니 뒷막으면 안 들릴 줄 알아? 이라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뒤 웃으며 그녀를 질질 끌고 다녔단다. 그렇게 끌려 다니던 순임이는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과 함께 기절을 했다고 이야기를 마친 순임이는 자신을 끌고 다닌 그 여자의 웃고 있던 표정은 정말이지 주름은 잡힐 대로 잡혀서 입이 웃고 있다는 느낌보단 얼굴 전체로 웃고 있었다는 느낌이라며 그런 표정은 본적이 없던 정말 무서웠던 표정이라며 다시금 오열을 하더라. 그녀를 데리고 당장 그 방을 나와야만 했다. 벌써 밖은 깜깜해지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순임이를 데리고 방을 나와 함없이 걷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비틀거리며 힘없이 걷는 순임이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방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아마도 방금까지 겪었던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을 잊으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